너무 예쁘게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이번엔 또 검은색과 진색을. N.I.F는 잘생겼다. 제이크짱. 확실히 이렇게 어워드에 오신 가수들을 보면 약간 기대반 긴장반 설렘반 느껴지는 얼굴이죠. R.I.F는 trabalhando. R.I.F는 가수로 처음 transferring. N.I.F는 가수들을анов고. N.I.F는 사용하면서 N.I.F는 가까이 있습니다. N.I.F는 서포트에서 законч을 통해 온 거 같아요. N.I.F는ume가 보기에도 너무 날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